현존 세계 최강 전차는 K2? 세계 3대 전차 M1A2, 레오파드2A7, K2 누가 더 셀까? 붙어봐야 하나? 안녕하세요. 현존 세계 최강의 전차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요. 이 부분은 방어력을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공격력을 더 중요시하느냐는 평가자의 기준에 따라서도 호불호가 달라질 것입니다. 방어력이 좋은 중무장에 무거운 전차로 한 방 맞더라도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전차가 우세할지 아니면 신속한 급가속과 민첩한 기동이 가능한 전차가 우세할지는 실전에서 붙어봐야 판결이 나겠지만요. 저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민첩한 그리고 자동장전과 첨단화된 사격통제 장치로 빠르고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는 K2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K2가 밀리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우선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차를 꼽으라면 독일의 레오파드, 미국의 에이브람스, 그리고 우리나라 K2를 현존하는 경쟁력 있는 세계 3대 전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러시아의 아르마타를 왜 빼냐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이번 우크라이나전에 러시아에서는 세계 최강의 아르마타를 투입했다고 선전을 하기도 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제 전투에 투입이나 된 건지 전혀 존재감이 없으므로 논의의 시험 전차로 분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가 있기는 한데요. 가장 최신 버전인 메르카바 MK4는 중량 65톤의 방어력이 뛰어난 좋은 전차로 에이브람스와 비교되는 전차이긴 하지만 광활한 사막이나 평지에서는 유용할지 모르지만 다양한 지형에서 효과적일지는 미지수이며 다른 국가에서 채택된 사례가 없어 논의로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세계에서 가장 호평받고 있는 3대 전차 중 레오파드와 K2의 비교는 최근의 노르웨이 평가단의 객관적인 평가에서도 K2가 기동선과 최신의 사격통제 장치 등에서 레오파드를 앞선다는 평가가 나와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노르웨이 수주전에서의 평가 결과에 충격받은 독일은 이후에 기존 레오파드 2A7에서 2A8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판매를 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독일 스스로도 지금까지 가장 최신 버전인 레오파드 2A7으로 K2를 상대하기 어렵다고 자체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K2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이 될 K2P의 사양과 레오파드 2A8 중 어느 게 더 우수할지는 차후 개발이 끝나봐야 평가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M1A2와 현대로템의 K2에 대해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현대로템은 미 육군 에이브람스와 비교했을 때 K2의 무게가 10톤가량 가볍고 화력은 같다고 소개하며 민첩성이나 기동성 또한 뛰어나다고 말하는데요. 정말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미국 최강의 전차 M1A2 에이브람스와 견줄만한 수준의 전차인지 비교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차인 M1A2 에이브람스는 화력뿐만 아니라 방어력까지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로 1980년대부터 생산된 M1 전차가 점차 개량되어 발전된 현재의 주력 전차입니다. 에이브람스는 64톤 이상의 중량의 68km의 속도와 430km의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120mm 44구경 활강포와 1500마력의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하는 전차인데요. 가스터빈 엔진은 급가속력은 좋으나 보급 체계가 잘 되어 있는 미군 이외에는 운영상 어려운 점도 많고 연비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 레오파드와 비교한 연비 테스트에서 연비가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열화오라늄 복합장갑과 강력한 열화오라늄탄을 사용하는 에이브람스는 공격과 방어 모두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FBCB2 네트워크 전장 시스템을 장착해 실시간으로 전황을 파악하는 체계적 전투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1990년대 걸프전에선 M1A1 에이브람스 단한대가 비슷한 이라크의 TO-15 전차 12대를 모조리 격파했을 정도로 그 위력은 실로 어마어마했는데요. 이러한 M1A1 전차에서 전차장용 연령상장비, 관성항법 장치, 하부장갑 강화 등 다양한 부분이 추가되어 개선된 M1A2 전차는 이라크 전에서 큰 활약을 보이며 세계 최강 전차로 평가받게 됐습니다. 이에 맞선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56톤 이상의 중량에 70km의 속도, 450km의 항속 거리를 가지고 있고 120mm 55구 경장 활강포와 1500마력의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전차인데요. 전차장 포수 조종수 탄약수 등 승무원이 4명이 필요한 에이브람스와는 다르게 탄약수를 제외한 3명만 탑승해도 가동이 가능한 전차입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K2의 자동 장전장치가 한몫을 하는데요. 에이브람스는 수동 장전장치를 채택한 반면 K2는 자동 장전장치로 빠른 장전이 가능해 단 3명의 승무원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K2는 자동 조준이 가능해 울퉁불퉁한 지형을 이동하면서도 목표가 사격점에 일치하는 순간 자동 사격하는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지상 목표물과 동시에 공중 목표물까지 탐지가 가능한 첨단 장비를 갖춘 전차입니다. 실제로 K2의 경우 구릉 지형이 많은 한반도의 작전 환경 때문에 장갑과 기동성과 같은 기본적인 성능도 뛰어나게 설계했지만 다른 주력 전차들에 비해 전자장비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빠른 기동성과 상위권 이상의 기본 성능을 보여주고 최첨단 전차의 특징을 가진 K2 전차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개발 시기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들보다 뒤늦은 003년부터 설계된 K2는 독일의 레오파드, 미국의 에이브람스의 장점을 모아서 설계된 만큼 세계 최정상급 전차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에이브람스에 비해 K2의 성능을 의심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실전 경험의 차이인데요. 걸프전쟁 뿐만 아니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이며 최강의 모습을 보여줬던 에이브람스에 비해 아직 실전 경험이 없는 K2는 장갑과 화력에 있어 실전 능력이 다소 저평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기동과 빠르고 정확한 사격이 가능한 최신의 첨단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추었다고 평가되는 K2가 절대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K2가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드 전차를 전장에서 맞붙기는 힘들다는 점입니다. 이는 모두 서방제 전차들로 적성국에는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장에서 맞붙을 가능성은 적지만 저는 K2 전차에 자신 있게 한 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불과 70년 전만 하더라도 전차 한 대 없던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최강의 미국과 독일의 주력 전차와 견주는 세계적 수준의 전차를 만들어냈다는 사실만 해도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격언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그 어떤 나라도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